뭐 할 때? 이야기할 때 뭐에 대해서 국가적인 하락 뭐의 하락 주택가격의 하락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죠. 뭐를 생각하냐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영향받았다고 생각하죠. 그러나 경우에 이곳의 경우에 플로러디에 이 교수는 이랬다. 경제학자는 비교했는데 뭘 비교했어? 이 빌더라는 곳의 property, 재산 가격을 비교한 거죠. 뭐로부터? 두 번째 쿼터, 2분기를 이야기하지? 그 지난해 2분기부터 그리고 올해까지 4분의 1을 비교한 거죠. 그 기간 동안에 이 가주가 관찰되는데 뭐가 관찰되어 있어? 대장관찰되어 있죠. 도시에 있는 집의 모든 집이 실제로 얻게 되는데 뭘 얻게 되는 거야? 가치를 얻게 되는 거야.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. 하이퀄리티의 스쿨, 좋은 퀄리티의 학교, 아름다운 풍경, 그리고 성장인데 지역의 증가, 근데 뭐의 증가? 지역의 직업 기회의 증가가 세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죠. 말하여 지는 뭐라고 말하여 지는? 필링한다고 말하여 지는? 계속된 수요에다가 필링한다는 말은 뭐지? 연료가 되는. 자극하는 이런 식이죠.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말하여 지는 거죠. 다시 말하면 여기 뭐 들어갈까? 이곳은 뭐에 있다는 얘기야? 가격이 뛰었더라. 다른 데는 떨어졌는데 다른 데는 여기 뛰었더라 얘기하는 거잖아. D번. 네. 다음으로 해서 D번, D번 해볼게요. 그건 뭐냐 하면 경제학자가 뭐 할 수 없는?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. 경제학자가 설명할 수 없는 가격이 뛰는데. 이거 아닌 것 같고. 다음. 뭐죠? 프로브가 입증하는 거예요? 어, 입증했다. D번? 입증하는데 뭘 입증한다?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입증한다. 뭐가? 가격이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. 다른 데는 뛰고 있다는 얘기지. 다운, 피곤